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JAM 과학공사단 소속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공사단은 다양한 과학 히트를 소개하는 동영상 및 안내서 제작을 통해 여러분들께 다양한 과학 지식을 전달해드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LED CD 공중부양 폐기 히트를 사용해서 직접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놀아보면서 첫 번째 자석의 성질, 두 번째 팽이의 성질, 그리고 세 번째 LED 정보의 특징을 알아보는 그리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신 동영상과 같이 함께 동봉되는 안내서도 함께 읽어보시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같이 만들어 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LED CD 공중부양 팽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부터 준비물 소개를 해볼게요. 저건 LED고 저건 구슬 EVA 접착면이고 하얀색 원은 원형 EVA 접착면입니다. CD는 팽이의 본체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어두운 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CD판을 눕힌 채로 가운데 원형 구멍에 유리 구슬을 놓으세요. 여기서 조심! 확인 꼭 해주세요. 다음 스티커를 떼어 접착면을 아래로 한 다음 구슬을 가운데에 낀 상태로 CD에 붙여주세요. 구슬이 가운데에 잘 끼워졌는지 확인한 후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CD를 뒤집어서 은색 거울면이 위를 보게 한 후 남은 초록색 접착면도 가운데에 구슬이 보이도록 CD에 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빈틈이 없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여전히 은색 면이 위를 본 상태에서 큰 하얀색 접착면의 스티커를 뜯은 후 구슬이 보이지 않도록 초록색 EVA 접착면 위에 붙여주세요. 빈틈이 없도록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양면 폼테이프를 뜯은 후 화면처럼 CD에 붙여주세요. 한쪽이 다 되었다면 이제 남은 하얀색 직사각형 양면 폼테이프도 반대편 같은 위치에 붙여주세요. 이때 구슬을 중심으로 두 테이프가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야 해요. 이후 양면 테이프 접착면에 붙어있는 비닐 종이를 벗겨주세요. 반대편의 접착면의 비닐도 똑같이 제거합니다. 다음은 LED를 꺼낸 후 하얀색 스위치가 위를 보도록 테이프 위에 잘 붙여주세요. 스위치는 정사각형 모양 위에 원 모양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반대편 테이프에도 똑같이 남은 LED를 붙여주세요.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으로 작은 흰색 양면 테이프를 하얀색 원형 EVA 접착면의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빈틈이 없도록 눌러준 후 비닐 종이를 벗기고 작은 원형 네오디늄 자석을 눌러 붙여주세요. 네오디늄 자석은 일상생활의 여러 곳에 사용되며 작지만 매우 강한 자석이에요. 이제 팽이는 완성 끝! 다음으로는 스틸봉을 만들어 볼게요. 스틸봉의 끝에 하얀색 손잡이를 끼워주세요. 만약 끼우기가 힘들다면 손잡이 없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수직으로 누른 상태로 밀어넣으면 잘 들어가요. 자, 이제 본체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스틸봉을 네오디늄 자석에 갖다 대어보세요. 자석에 스틸봉을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면서 둘이 붙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스틸봉을 이용해 CD를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도 팽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CD의 양쪽 끝을 잡고 팽이를 돌려보세요. 그리고 스틸봉을 이용하여 팽이를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이제 LED의 불을 켜기에 앞서 주위를 밝히는 빛을 모두 끄는 것을 추천드려요. LED 위에 원 모양 스위치를 눌러 LED의 불을 켜보세요. 한 번씩 더 눌러보면 불빛의 패턴도 바꿀 수 있어요. 불이 켜진 상태로 팽이를 돌리고 스틸봉으로 팽이를 들어 올려보세요. 팽이가 돌아가면서 다양한 불빛 패턴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탐구해보세요. 친구들과 누가 누가 팽이를 더 오래 회전시킬 수 있나 겨뤄보세요. 여러 명이서 함께 팽이를 돌려서 예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우와 정말 예뻐요. 이 간단한 장난감 안에도 수많은 과학 원리가 숨어있어요. 첫 번째 과학 원리로는 LED 전구가 있어요. LED는 발광 다이올드라고 불리우며,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면 되어요. LED는 백열등과 형광등보다 사용 시에 필요로 하는 전기가 훨씬 적고, 전구의 수명도 더 길어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LED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과학 원리로는 자석의 성질이 있어요. 자석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과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자석은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비양 팽이도 이를 이용한 것이에요. CD판에 붙어있는 네오디늄 자석이 철로 만들어진 스틸봉에 붙음으로써 CD를 지탱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과학 원리로는 팽이의 원리가 있어요. 팽이 같은 물체가 회전하는 움직임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팽이, 도토리, 주사위 등을 돌리면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가만히 한자리에서 돌아요. 이들이 회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회전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돌기 시작한 팽이는 회전하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계속 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움직임을 멈추려면 이 회전을 건드려야 하죠. 만약에 이 팽이를 내버려 둔다면 팽이는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회전을 하다가 멈출 것입니다. 회전하고자 하는 성질이 적은 물체들의 경우, 예를 들어 펜 등은 회전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스카치 테이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공중부양 팽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즐겁고 안전한 여름방학 보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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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